나에게 기회가 온다 내 눈을 피하지 마 어차피 만나두면 피할 수 없는 소명 내 머릿속엔 하나 그거 바로 마치에서 모든 걸 던져버려 넌 아직 날 몰라 넌 나를 창조해 더 이상 저 너를 데리고 너 초모하자 본 적 있어? 난 두 번 맞았다 그것도 한눈한테서 지우가 왜 이번에 왔을까? 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배를 타고 왔을까? 아휴 이 시똥한 새끼 배 안에서 없어졌던 여자는 누굴까? 넌 죽으면 안 돼 내가 사랑하니까 그 당장 믿을 수 있어? 믿기지는 않는데 믿고는 싶어 오호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돈 받을 것도 있고 찾아오겠지 사랑에서 꼭 원해 우울 것이 오혐 생각에서 Sophie! Just...